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. 자 오늘은 어몽어스 꿀잽 영상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.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. 에라. 에라 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. 자 지금 이제 시작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올 건데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뽀뽀! 걸어다니는 시체? 살아있는 시체? 어몽어스 뭐 좀비판인가요 이거? 뭔데? 아니! 좀비 임포스터의 등장입니다. 자 누구를 노리고 있나요? 썰었어 어떡해.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? 크로아늘도 전보다는 시체가 돼가지고 돌아다닙니다. 이것도 아마 스킨 교체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느낌 이상하네. 걸려버렸어. 너 죽을 때는? 몸통에 그대로 붙었네? 음. 분홍의 하루. 어이! 팔아라! 빨리 와봐! 어? 왜 불러? 야 여기서 잠깐 한번 기다려봐. 이쪽가? 어? 잠시 후. 으아아아! 자 오늘의 실험 한번 해볼게. 어 우주에서 몇 초 동안 버틸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. 아! 으아아악! 으아아아아! 으아아아아! 너무해. 자. 다음은. 이번에 아까 바깥에서 죽게 돼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임포스가 됐나요. 파랑이. 내 먹이 먹잇감을 찾아보지 어딨나? 여긴 왜? 속상! 동네방네 다 소문났어 여임없는 소리 잘가라 나야 우와아! 자 다음은 보라색인데요 미션을 하고 있다 다운로드도 하나 받아주고 어머나 진짜 이상한 파일을 다운받아버렸네 아! 근데 알고보니 좀비물이었다 어 자 뭐야? 벤트에서 튀어나온? 다다다 빠바바밤 빵 컷 하고 어? 뭐야? 왜 맨날 나만 벌려? 아악!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쪽으로 유인해놓고 죽이려는 속셈이구나 어 맞네 쓱 일단 한명 썰었고 어? 바로 지나갔는데? 리포터 뜨잖아 이러면 컷! 그렇지 오 신종 임포스터 수법인가? 오! 한명 더 썰고? 야! 아악! 억울하다 뭔데? 오 인포스터였어 안돼 민트야! 민트 죽는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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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투베이비의 역습타임 찹찹찹찹찹찹찹 으아악! 어? 중간이동해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야! 요새 유행하는 용암다이빙이래 지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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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에서 크루원이 떨어집니다 자 다시 시체크루원의 등장입니다 삐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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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자 긴급소집이요 이거 수상합니다 핑크 이상해요 진짜 100% 핑크야 믿어주세요 여러분 100% 핑크라니까요 저 믿고 진짜 핑크 찍으세요 여러분 핑크 핑크라구요 핑크 핑크 아 핑크 무조건 핑크 자 자 그러면은 파랑이의 생각대로 핑크가 임포스터일까요? 자 진짜 저 믿으세요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100%야 내가 확인했어 바이언 분홍이는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항해 시설에 있던 초록인데 벤트 타고 올라온 껌정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어 벤트 타고 슝 내려가서 올라왔다 어? 이거 이렇게 되면 긴급소집하기 전에 잡아야돼 어 긴급소집 쿨이고 도망치는데 왜 안죽이죠 임포스터 저거 이리 어쩌면 좋아 어 뭐 저거의 동침인가? 농락하는건가? 삐이이이이이 자 벤터 타는거 확인했거든요 100%에요 진짜 100% 벤터 탄거 까지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에요 저 항해실에서 그 봤거든요 자 일단은 검정색 투표해 그렇지 검정색 보내놔 이겼나 이겼나 껌정이는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왜? 뭔데? 핵이야? 왜 임포스터가 아니야? 어이가 없네 어이 누가 임포스터야 그러면 예? 자 이번에는 조랑 임포스터와 그리고 하양이까지 같이 있습니다 한번 저블킥 보내고 좋았어 완벽한 호흡이었다 자 이번에는 민트 임포스터입니다 일단 원자로 쪽을 고장 내뜨리고 본인이 수리하는 척 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아 근데 킬이 쿨이야 앗 그걸 벤트를 탄다고? 앗 야 두 명한테 들이켜 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 썰어야 돼 야 잡아야 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야 이미 너 죽은 목숨이야 어? 야 이거 긴급 소지 못하러 가게 막아야 돼 이거 6초 5초 어 먼저 다그어 가서 대기 빨고 있어야 돼 으 으 으 으 1초 오케이 와 오져버렸네 에 요 요 요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